아니 정말 찐으로 지금 왔거든요 아 왜 이렇게 배낭이 무겁지 지금 요착해가지고 꼬질꼬질해도 좀 이해해주세요 먼저 무게를 재보죠 아 잠깐만 그래서 조명은 좀 켜고 하자 어차피 카메라 이거 교체할 거긴 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너무 궁금하더라구요 아니 내가 뭐 그렇게 많이 넣는데 이렇게 무겁지 가방이 제가 진짜 줄여야 되거든요 진짜 줄여야 돼 지금도 많이 줄이긴 했지만 이 상태로는 험한 사는 못 갈 거 같아 퍼질 거 같아 13.5 네 13.5 자 그러면 카메라를 바꾸기 위한 장비부터 삼각대 삼각대 무게는 852g 요게 이제 카메라거든요 여기 카메라랑 렌즈랑 마이크랑 다 있어요 요거 무게가 오 거미 거미 달려왔어 야 너 왜 쫓아왔어 네 요거 무게가 저러 가 나가 살아 아 몇이에요 832g 832g 여기 배터리 한 개랑 메모리 카드까지 심지어 꽂혀 있습니다 예 카메라 세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질 훨씬 좋아졌죠 여기 저울도 여기다 뒀구요 예 좀 앉아서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요런 의자 하나 갖고 갔는데 요거 무게가 332g 의자 무게 332g 그리고 이 위에부터 열어보면 모자 물티슈도 있어요 그대로 보조배터리 헤드랜턴 이거는 좀 오버긴 한데 리뷰하려고 이번에 한번 써봤거든요 이렇게 랜턴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제한해나 싶은데 모자 54g 헤드랜턴 98g 2랜턴 168g 보조배터리 178g 수단함 물티슈 68g 네 여기가 위쪽에 있는 물품들이구요 그리고 드론입니다 이거 두개는 같이 있어야 되니까 정을 해보면 930g 이야 이게 은근 무겁네 이건 뭐 제 파우치죠 파우치 카라베너까지 달아서 64g 보냉백 안에 내용물은 없습니다 보냉백 무게는 248g 이거 은근 나갔는데요 물통 날진무통 물 없어요 188g 그리고 텐트와 폴 엘찰텐 1.5p를 가져왔었습니다 텐트 무게는 1250g 1.2kg죠 폴이랑 팩은 542g 근데 이게 원래 있는 것보다 조금 무거울 수가 있는게 원래 팩 숫자보다 조금 더 있거든요 원래는 6개인데 두개 더 하고 가위라인까지 해가지고 혹시나 바람 많이 불 땐 한 두개 정도는 땡겨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더 챙겨서 다닙니다 아 세개구나 팩이 세개구나 그리고 이 파우치인데요 여기는 제가 거의 뭐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팥이랑 컵이랑 응급 키트 비상 블랑켓 그 다음에 가위라인 두개 스토퍼랑 카라베너 숟가락이랑 포크 이소가스 덮개 여기 안에 내용물은 티타늄컵 스토브 라이터 이소가스 이거 이소가스 많이 썼어요 이번에 팥이랑 파우치 로케가 이거는 뭐 거의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숟가락이랑 포크 44g 아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싶은데 이렇게까지 해야돼 그래야지 줄일 수가 있다고요 예비 스트링들 요거 22g 응급 키트 134g 비상용 블랑켓 48g 비속가스를 뭐 거의 다 쓰긴 했는데 그냥 요거 상태로 재볼게요 한 번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아 뭐 요거까지 요거까지 다 하죠 하는 김에 이번에 제대로 한 번 해보죠 56g 그 다음에 요거 오 424g 무거운 이유를 점점 알겠는데요 아니 그 정도 갖고 뭘 그래 난 더 갖고 다니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요거는 뭐 거의 안 갖고 다니는 건데 이번에는 화식으로 가가지고 요걸 챙겨봤습니다 라면 팬이랑 스포브랑 집게 아 이게 좀 혹시 추울까봐 핫팩 혼날 거 이거 혼날 거 그 다음에 제 비상식량 이것도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뭐 요거는 뭐 없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뭐 육포 육포 조금이랑 참기름이랑 커피랑 무룽지 이렇게 항상 챙기고요 여기다가 단백질 바 같은 거 넣을 때도 있고 사실 커피를 하나 마셔가지고 하나밖에 없는데 혹시나 누가 커피 안 갖고 왔을까봐 저는 두 개 정도 챙깁니다 육포도 한 두 개 먹었어요 이 안에는 라면 팬이랑 MSR 스토브 그다음에 이렇게 집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번에 망가진 거 같아 여기 스토브 안에는 스토브와 혹시 라이터가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그나이터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그나이터였나? 이그라이트였나? 뭐 암튼 요 무게는 124g 집게 무게는 26g 비상 식량 106g 사실은 더 나가겠죠? 단백질 바랑 육포 커피 조금 더 들어가면 한 140g 정도 잡으면 될 거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 80g 점점 늘어나 혼날 핫팩 어우 혼날만 해 170g 라면 팬이랑 파우치까지 해가지고 164g 입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꽤 나갔는데요? 그죠? 갓 돌아온 거라 흙이 뚝뚝 떨어지네요 그리고 테이블 그나마 가벼운 거 하겠다고 티타늄 테이블 요런 거 무게를 재보죠? 212g 얘도 무겁구나 추울까봐 챙긴 긴팔 옷 요 옷이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바람막이 네 되게 가벼워요 유니클로에서 산 건데 가격도 싸고 되게 가볍습니다 바람막이부터 재볼까요? 150g 엄청 가볍죠? 네 그런데 긴팔 옷 302g 어? 무게가 꽤 나가네? 그리고 어? 이게 뭐야? 아 이거는 차마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제 양말이에요 파우치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왔거든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재보죠? 130g 이거는 제가 여분으로 챙겨갔던 반팔 티셔츠입니다 땀 많이 나면 갈아입으려고 근데 안 갈아입었어요 땀 그렇게 많이 안 흘려서 이거 무게는 266g 옷이 은근 무게가 나가네 다음은 방석 그리고 얘도 혼날 거긴 한데 우무바지 챙겼습니다 우무바지 무슨 이렇게 더운데 우무바지야? 라고 하시죠 근데 바닷가에 바람 불면 춥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 안갖고 갔으면 추울 뻔했어요 핑계가 아니라 진짜 우무바지는 344g 그리고 방석 140g 그리고 이거는 경량 패딩이죠? 진짜 얇은 거예요 이거 무게 얼마 안 나가요 진짜라니까요 보시면 200... 218g 얼마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침낭 여름철에 쓰는 침낭인데 네이처아이크 이게 280짜리인가? 이렇게 측량은 이걸 챙겨왔습니다 이 무게는 576g 네 무거운데? 매트 리모, 텐서, 알파인이었나? 아무튼 이 매트 얘도 좀 무게가 나가긴 해요 744g 이거 은근히 무게가 나가는구나 이 매트를 바꿔야겠네 가볍게 하려면 그리고 얘는 얘는 왜 챙겼을까? 비안식 아닌데 이번에 얘도 얘 50 아 60 아 60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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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음 테이블도 챙겼었거든요 헬리눅스 테이블1 이랑 그 밑에 주머니까지 해가지고 얘 무게는 758g 아 얘가 무게가 좀 나가는구나 네 이렇게 있고요 어 이게 촬영장비죠? 어 리모 베개 리모 베개 무게는 88g 예 가벼운 편이죠 촬영장비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예 보기만 해도 무거워 보이죠 아 얘도 있구나 젤리 얘는 뭐 먹는 거니까 예 66 에이 얘는 먹는 거니까 얘는 빼죠 얘는 빼자 어 이거 이거 OTT 때 받은 배지인데 이게 왜 들어가 있지? 6g 에이 뭐 이 정도는 에이 6g은 뭐 그 외에는 없습니다 네 없어요 이제 배낭 하나 밖에 없어요 여기 레인 커버 사실 레인 커버가 있긴 하지만 BPL 하시는 분들은 비 안 오면 레인 커버도 안 갖고 다니시잖아요 사실 이 배낭 자체가 BPL 배낭은 아니긴 하니까 배낭 그레고리 옵틱 48L 진짜 제 오랜 친구입니다 사망할 때까지 써야죠 뭐 예 지금 여기 메쉬도 다들 쭉쭉 늘어져가지고 제가 옆에다가 막 꼽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얘 무게도 한번 측정을 해보죠 요거는 잘 재야 되는데 오케이 얘 안 보이잖아 이러면 안 돼 1 2 아니 1 2 0 6 1 2 0 6입니다 1 2 0 6 1.1 몇으로 알고 있었는데 1 2 1 2이네 또 1 2 1 2 대충 해 1 2 1 2 1 2 하죠 1 2 1 2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드론이랑 카메라도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거의 항상 가지고 다니는 촬영 장비들이거든요 촬영 장비랑 배터리들 한번 쭉 깔아볼게요 고프로 얘가 좀 무겁긴 하네 삼각대 얘는 이제 카메라용 삼각대 혹은 낮은 앵글 찍을 때 쓰는 삼각대고요 보조 배터리 두 개 챙기고요 사실 하나면 된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핸드폰으로 찍을 때도 있고 배터리가 부족해지면 막 조바심이 나거든요 그래서 두 개 항상 챙기고요 보조로 여분으로 하나 더 이걸로도 사실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 더 챙겨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배터리 두 개 저기 드론에는 하나 껴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세 개입니다 총 드론 배터리가 랜턴 저는 랜턴 두 개 챙겨요 네 그리고 고프로 배터리 고프로 여기 옆에 케이스 그 다음에 이거 동전이 있어야 돼가지고 동전 하나 그리고 아침판 아이폰 충전 케이블이랑 마이크로 5핀 케이블이랑 C타입 케이블 이렇게 그 다음에 칼 드론 툴 패치니까 이거는 생략하고 원래는 500원짜리 동전 구구절절하다 구구절절해 원래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 챙기는데 이번에 거실 동봉을 받아가지고 요것도 빼요 요것도 빼요 이건 돈이잖아 그 외에는 없습니다 코너트립 4코슈 이렇게가 제가 항상 챙기는 사실 드론 배터리는 이제 챙긴 지 얼마 안 됐고요 요렇게는 거의 챙깁니다 요렇게는 거의 챙기고 카메라랑 삼각대랑 드론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챙기니까 아까 처음에 특정했던 거를 이제 촬영 장비에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제 촬영 장비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나오겠죠? 코프로 배터리랑 같이 아이구야 434g 얘 엄청 무거운데? 삼각대 로우 앵글 삼각대 404g 얘부터 바꿔야 되겠다 아 얘는 필수니까 얘는 어쩔 수가 없어요 드론이랑 카메라 배터리 202g 이거 하나 정도 빼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122g 아무튼 배터리 보조배터리를 아까 하나 쟀으니까 하나만 178g 랜턴 82g 운동계랑 칼이랑 툴 76g 케이블 요거는 필수죠 요거는 필수지 삼종 케이블 38g 그 다음에 사코슈 얘는 엄청 가볍죠 얘는 토너트립 가벼운 사코슈인데 66g 66g 네 이렇게가 사실 여기 지금 차고 있는 마이크도 있는데 얘는 측정 안 할게요 뭐 얼마나 하겠어요 요렇게가 제가 이번 일정에서 함께 했던 장비들인데 아까 몇이셨죠? 13.55g였나요? 우리의 물은 1.5L 챙겼으니까 1.5kg 정도 될 거고 음식이 조금 이번에는 좀 챙겨갔어요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무게가 거의 16kg였습니다 네 그럴만 하죠 저는 찬찬히 생각을 해볼게요 뭘 빼면 좋았지 뭘 빼면 좋을까요? 제가 리스트 한번 쫙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야 얘는 이거 빼야되겠다 하는 거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가 전체 리스트입니다 근데 다 더해보니까 13.5kg가 아니라 13.9kg더라고요 저 저울이 가끔씩 이상하긴 해요 그래서 저울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무튼 약 14kg입니다 물이랑 음식 빼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레고리 옵틱 내아중이 13kg였나? 12.5kg였나? 그 정도 됐었거든요 아무튼 내아중이 지금은 넘어간 상태이긴 합니다 사실 제 배낭인데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생각해달라는 건 좀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해야지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태로는 조금 만지기가 애매해서 보기 좋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눈에 딱 들어오죠 4대 아이템 배낭 침낭 매트 텐트로 따로 분류를 해봤고요 항상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들도 따로 빼봤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챙기는 아이템들도 따로 빼봤고요 옷이 생각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거의 1kg 가까이 되네요 그리고 사실 이 촬영 장비가 가장 문제였습니다 원래는 한 3kg 정도 되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드론을 가지고 다니면서 4kg가 훌쩍 넘어갔고요 이제 여기서 이것저것 해 볼 건데요 먼저 촬영 장비를 빼보면 와 9.6kg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죠 근데 저는 유튜버니까 촬영 장비는 뺄 수가 없고요 화식 장비와 선택 장비를 빼보면 11.8kg까지 떨어집니다 여기서 좀 더 만져보겠습니다 랜턴을 반으로 줄일 수 있고요 기타 다 빼고 블랑켓도 빼보죠 그리고 이제 여름이니까 긴팔 옷도 빼면 오 11kg 초반까지 떨어지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4대 아이템을 만지면 되는데요 여기서 배낭을 뭐 예를 들어서 한 1kg라고 잡고 텐트도 좀 더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발포 매트 무게가 414니까 이렇게만 해도 10kg 초반까지 조금만 더 만져볼까요? 촬영 장비를 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삼각대 좀 줄이고요 보조배터리 빼면 아 10kg 초반 조금 더 내리고 싶은데 조금 더 내리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4대를 건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텐트를 1kg만 딱 맞춰도 와 9.8kg 아 이러면 진짜 훌륭하겠다 배낭도 조금 내려보면 오 좋다 좋아 9.6kg까지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돈 벌자 돈이면 다 된다 여러분들도 무게 한번 줄이고 싶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무게 재가지고 따로 분류해서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